이거 다 샀다면 아마 골드로 사야될거에요 5탑방? 7탑방 제발 그만해 아 근데 빠르다 진짜 근데 속도 진짜 좋아요 엠브 없이 40이 나와 만약에 그 전함 스킬중에 속도 올려주는거 있잖아 그게 얘한테도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그러면 40 넘게 뽑을텐데 말이야 사거리도 길어 그래 맞냐 완벽했죠 잘 가고 진짜 빠르다 너무 좋다 스팟 좀 근데 이게 장거리 탄속 저하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것만 조심하면은 둘 다 괜찮아 선해랑 좋다 수치는 기억이 안나네 오마아들이 죽고있어 탄속 탄속 느리긴 느리죠 확실히 아마 제 리드 나 못줄걸 제대로 너무 빨라가지고 한발 1불 1불 콜타바쿤 뭐에 쪼른거야 전함이 말이야 전함이 말이야 차탑 전함이 내가 잘못하면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게임이 아 그리고 다이도 다이도레이 원본이 뭐더라 두카다우스타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간장갑 빡세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반 주고 있으면 시타도 잘 안들려 좀 이따 항구가서 보여드릴게요 킹간장갑 낯선건가 불 껐צ혁 리맥 스타isions 저거야? 이거 모드 스테이션이 아니라 아슬란에 있을걸? 뭐야 누가 날 조준한거야 저 팀이 좀 우리 팀을 죽이면 좋겠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넓말한 애들이 안보이는데 우리팀에 아 그리고 얘가 이제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리스 배라서 산소네티 못 태우거든요 근데 그게 큰 단점인가 싶어 어차피 두 칸 탈 때 안쓰잖아 산소네티 고관 찍어야 돼서 순삼 있긴 할라나 어 오마 죽겠다 으 아 아 어 진짜 이 악물고 단점 찾으면 이거? 엄청 구린 폭래 어깨 폭래가 단 두개 아 다 죽어 힐 너 죽어라 진짜 뭐지? 이거 60점 넘으면은 어우 안 끝나거든 너무 좋아 딜 더 할 수 있다 기동 순냥함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할 거예요 이거 푸소 잡아주면 안 되니? 우리 점수가 너무 많아 아 진짜 잡으면 안 되는데 공구 아니 왜 마무리를 못해 얘들아 다 끝났는데 백하고 정정당당히 싸워보자 아 근데 진짜 플레이 쾌적해요 얘 1등 아 우리 팀이 너무 안 죽었어 힐이랑 아까 후소가 죽었어야 내가 걔네 둘 죽었으면 10만딜 했을듯? 까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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